자름이 안 돼 왜 400원이지? 아까 누가 800원이라고 했는데 몰라 여기서 사니까 400원인데? 왜 그래 왜 이래? 나 현금 수송차랑 틀어야지 아 점차 보다 하나도 안 사가지고 못 사네 여기서 내가 하나 줄까? 아 스나 사 올걸 맞다 왜? 벽에다가 스폰지 날아냈어 오 소리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저거 다닐까? 벽에다가 시커먼거 저거 다르니까 소리가 좀 줄은 것 같은데? 좌백 무조건 난이도는 어려움이세요 저분 누구지 왜 안들어치지? 어 3팀이네 이건 팀이 체계로 되어야지 아니 방금 그거 남는거 있었거든요 나 그거 뽁뽁이 방문에다 붙이고 남은거 어 3팀이다 뭐야 팀 건달 범죄자 깡패하고 범죄자하고 썼네 깡패 건달 야 남자는 건달이지야 깡패 건달 범죄자 아 건달이지야 아 이거 팀이 세팀이구나 오케이 난 범죄자 어 지게야 가자 가자 야 건달 건달이 짱이지야 아 너 아 스나 싸웠어야 되는데 남자면 범죄자제 남자면 건달이지야 아 건달이지 건달 마 건달 아이가 아 사든 방송 뭐 처먹으면서 하는거 아이가 맛있다 뭐 드셔요 총장님 키드어요 키드오 키드오 아 저거 저거를 한 저거 저거 뽁뽁이를 한 열 개정도 더 사서 붙여야되겠다 뒤쪽으로 그럼 좀 오 뭐야 이게 왤 영어야 스틸더 트럭 야 뒤에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앉을수 있어 진짜 캡쳐보드 진짜 저거 됐어 됐어 간다 아 가자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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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왜이래 약 먹었네 웨이 찍어줘 웨이 찍어줘 월킬 아니에요 웨이 웨이 어디가니 어 여기 아니네 왜이 찍어 니가 내가 포착할게 그냥 니가 찍어라 오케이 가 가 가 어디야? 찍었어? 찍었어? 찍은거야? 아니 찍은게 아니라 없는데 맵에? 트럭 그거 방향키 바꿔가지고 아하 여깄다 완전 멀리다 9km 9km 아오 아오 펩시야 왜 그러고 다녀 왜그래 우리 왜 이런 차 나온거지 개쓰레기네 개쓰 어 으이씨 우리 걸어가야 돼 소진님하고 야 차가 출력이 안나야 스카이림이 안돼 이거 어몽길 안돼 어몽길 불가능해 이거 차가 원차도 원킬이지 야 어몽길이 안돼요 차가 뭐 이런 차를 줬어요 아 야 어몽길이 안돼 건달이잖아요 건달 지금 범죄자 다 왔습니다 권달인데 요 권달인데 뭐 이런 차를 줬어 일찍 장만이 이루어진다 지금 트럭 그 반대편인데 아 일로 가봐 아 이게 뭐야 아 설마 저기 지금 1조 2조로 나뉘어야겠어 겉모습으로는 야 힘 개센거 같은데 한 명은 스틸하고 한 명은 죽이게 그럼 우리가 죽이는거야 우리 그냥 바로 간다 그러면 어 오케이 오케이 설마 우리가 그거야? 어 우리 다른사람 방해하자 같이가요 같이가 점착폭탄하고 스나를 사야겠어 아 그래 무기가 탄탄하잖아 와 스나도 쓸 수 있어 니네 완전 개이렇게 어? 문이 잠겼다는데? 영어 많아나봐 여기 아 맵 천체로 쓰는거 있어야 쓸 수 있어 여긴 길이 아닌 거 같은데 일로가자 여기 딱 트럭쪽인데다가 무기상점에 있다 아니 이 트럭 왜이렇게 힘이 안좋아 몬스턴데 이거 트럭 오우야 샥완조 써? 얘 해 해 진다 야 낀 것 같은데? 낀겼어 낀겼어 아주아 따라간다니가 권달 맞아요? 가자 어.. 권달 케이크 그런 말 그냥 안하고 보면 되잖아 아 케백스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안하고 그냥 봐도 되잖아요 야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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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곱니다 썰어간 니가? 아 누구야 또 누가 또 이렇게 이거니가거려 그러게요 난데요? 거의 다 왔다 같이 가 원래 99.45%만 한글판인가요? 저거 왜 이렇게 멀어 야 이거 뭐 들어가고 가야될건데 저기 안보여지? 우리는 누건데 저거 따라오는 생각을 안하네 걸어가고 있어 어 트럭 일로 오는데? 아니 무슨 트럭을 줬어 야 그럼 권달 말고 깡패는 어딨어? 어 저 뭐야 뒤 누구 온다 어 깡패팀 없는데? 아 야! 야! 야 댓글이 뒤졌어 야 빨리 도와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빨리! 야! 지금 이거 깡패팀 없어요 왜요? 우리가 그 범죄자하고 뭐죠? 거기로 다 나뉘어가지고 아 진짜요? 아까 그 채백수님이 깡패쪽이었는데 왼쪽에 트럭있는데? 어 여기 트럭있어 나 가고있어 빨리 방에 전환해 차가 없어 동네에 어떻게 된거야 아오오! 아오오오! 뭐요 이거? 저 그냥 내 고기방패하다가 차가 없어 어떻게 스태하지 이거? 멈춰서 죽이면 되지 아니 뒤에 쳐온다 뒤에 안오지 안오 안오 클리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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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지마 여기 가지마 찍어 찍어 야 우리집 빨리 도와줘 이거지 야 이거지 이게 없는 길이야 우왁구 좌왕축님 감사합니다 니값이 저 닉으로 5년을 버텼는데 니값이 가능하게 되었네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왜 또 왜 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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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팀이구나 아 미안해요 뭐야 저거 뭐야 아 앞에 차구나 가다 스포츠카 보이면 말해 길이나 뭐 저거 길을 개척해 떨어진거야? 뭐 뭐야 저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영리하다 아 아 아 쟤 날라가지 너 또 아니 마 죽었어 SMG로 아 깡포커 아 건달 들어왔어 아 아 우린 왜 오토바이야 죽기 쉽게 아 유저키야 용주 들어왔어? 여기 하나 있는데 어딨지? 아 저 빨리 다 죽여야 돼 아 나 총알을 많이 안사왔네 자폭샷 나이스샷 오케이 어디서 폭탄할때 깝디시나 마 아 이거 어떻게 꼴이지? 이거 둔전사 죽여야돼 그치 이거 제발 죽여봐 아 사꺼우냐 감사합니다 아 형님 완전 건달이시네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한 명 잠깐만 누구누구 나 좀 태워줘 야 야 그거 폭탄 던지지마 트럭 터지면 게임 끝난다 총으로 쏴 죽여야돼 운전자만 쏴 운전자만 우리팀 진짜 왜이렇게 무능해 저 초박이라서 그래 안녕 자 지금 쏴 쐈어? 죽었어? 굿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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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댓글 잘했어 나이스 댓글 기집애야 댓글이 잡아야돼 댓글이 잡아야돼 댓글이 잡아야돼 카카오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류작 잡았고 카카오님 선포토타 나와요 오케이 나이스 쟈어 제가 오토바이타거든요 너무 즐길거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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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을거면 터트려버리지 극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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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달이시네 진짜 권달 우리는 권달이거든 마 남자아이가 아 마 권달이라서 허허허 짜증나 강패 아이가 아 유두 여섯개님 초콜릿 여섯개 감사합니다 유두에다 발라버리지 다시 다시야? 다시 응 어 이것도 있는데 어 어 미루 뭐야 이거 미루 미루이 뭐야 그거 미루 데스매치였어 어 육류도 아이가 그거 알아요? 저팔개가 왜 저팔개인지? 젖이 여덟개라서 저팔개예요 어 어 확실히 죽으시긴 죽으셨다 뭐 쳐먹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장찜찜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주세요 고고 아 아 진짜라니까? 저팔개 진짜 그래서 저팔개야 아 마음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엑소엑스? 누구지? 진짜라니까 미친놈들이 찌로우가 뭐야 찌로우가 정보를 알려줘도 이래 아 저거 그때가 얼마주고 샀더라 방에다가 싹 도배해야 되겠다 저거 내 방을 어느정도 방음이 되게 양키 들어오는거 같은데요 지금 그거 양키 들어오게 해놨어요 나왔네 진짜못하네 어? 매치맥킹 허용 안함으로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? 다 몰라 누구야 모르는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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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안 가자 시작을 안하노 왜 안해 한번더 초대해야되요 지금 열, 열한 명이라 아 그냥 해 그럼 한팀에 세명, 세명 밖에 안돼요 어 하라고 어 아 명준이 잠깐만요 어 들어 어 들어갔다 명준이 어디갔어? 쟤님이 안들어와있었어 명준이는 들어와있는줄 알았는데 어 왜 내 새끼한테 짜증을 내요? 아니 짜증난게 아니고 쟤 들어와있는데 어 어 진짜 없었구나 꽉 찼네 십이야 지기야 네? 자고 타는 기분이 없어 이게 짜증나게 저 지금 gta 온라인만 한 26시간 한거 같애요 안 뒤졌어요 아직? 왜 죽어요? 조금 있으면 죽을거 같은데 어 사람이 괄호하면 죽을수도 있지 뭘 듣고 왜 죽냐 물어봐요 안 죽을수도 있잖아요 왜 다 죽는다는 안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? 그럼 살아요? 살잖아요 죽은거일수도 있잖아요 저게 뭐 약하셨어요? 걸렸네 야 왜 우리 4명이야 어 뭐야 이거 어 바로 시작이네 어 오토바이다 와 가자 가자 대우자 대우자 아 아 스텐 당했어 야 둘 둘씩 타 둘 둘씩 타라고 둘 둘씩 좋은 말탱이 존나 한들입니다 딴 데도 진짜 그래 어디야 찍어줘 트럭 어딨어 반대있네 어디가 트럭 반대있는데 아 저기 지기야 폭탄 샀어? 아니 뭐 어떻게 사 이거 들어가지도 않은데 찍어봐 트럭 그럼 내가 존나 던질게 왜 내려 어 저거 뒤에 있던거 누구야? 막잡아 아 미친 아 오프로도 나서 진동 깼잖아 4번 아 잠깐만 잠깐만 빨리타 아 빨리타라고 어디야 여기 어디로 가야돼 아 바다구나 아 10키로에요 10키로 10키로 누가 라디오좀 꺼줘아 어 뭐하는거야 먼저가 먼저가 먼저가세요 내 집장만의 꿈 와 미친 아 아 아 진짜 제가 운전 나 왜 계속 아 타세요 타 아 내가 운전할거야 아 빨리 타타 여기는 왜 스포츠카 없지 개 빨리간다 꽉 잡아라 정신 정신 단디 차려라 어 나 봤다 지금 뭘 봐 뭐야 이거 뭘 봐 아 아 깜짝아 아 쓰렌장만다고 쓰지마 네 알겠습니다 써 써 써 많이 써 많이 써 많이 써 많이 써 천양이면 터트려버릴게 앞에 한 명 발견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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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안돼 야 잠수해 잠수해 지 야 펩시야 빨리 밀어 밀어 밀어! 밀어! 오두바이 밀어! 야! 야! 모르겠지만 가고있거든? 조심해. 탐수지 어떤거에요? 하아... 이거 웨이 믿으면 안되겠다 이거. 개씹떡구시... 아니 나 웨이 쪽으로 오네? 일로 오는거구나? 얘. 아 진짜? 택시가 알아서 일로 오는데요? 아 스트럭이? 야 택시 불러봐봐 펩시야. 여 못가 이거. 건달이 좀 그렇네요. 어 여기 있네요 차. 타타. 아이 운전을 왜 이렇게 해요 여기? 프리우스는 내가 먼저. 진동이 좋아요? 진동 좋냐고? 네. 바이브레이트 싫어해요 그럼요? 저 별로 안좋아하는데요? 취향차이즈 그걸 왜 따져요? 추전 추전. 그럴 수도 있죠. 우리팀인데. 우리팀이 무슨 색깔이야 근데? 자 우리 왼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저기 저기 저기. 푸른색이야 푸른색. 오케오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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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iram? 나만 못 만났지 왜? 뭐하는거야? 뒤진거야? 아니 팀이 몇팀이야 지금 세 팀인거 같은데 그치 세 팀같은데 어어 들어가 오케이 한 명 양키샷 본의 아니게 뭐야 옆에 계신 분야 운전 많았어요 제가 쓸게요 운전 많아 하고 뭐야? 왜 안 죽어? 니 이거 뭐야 야 바로 앞에 트럭 x2 뭐하는거야 아 오 정면에서 온다 정면에서 온다 정면에서 온다 정면에서 온다 내 박을게 됐어 세울 수 있어 아 트럭 개쎄 앞에 나갔어 아 이거 자동조준인가 와 진짜 잘 맞춘다 이거 조그만걸 총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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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깜짝 놀랐다 펩시야 망했다 이거 못음친다 펩시야 쏠준비 아 이거 안되네 몸에다 쏘면 안돼 저 유리창 안으로 쏴 유리창 안으로 차에서 쏘면 터져 차에서 쏘면 터진다고 아 개년아 아 너 나가라 그냥 아 짜증나 나만 쏜게 아니야 아 펩시 진짜 왜이렇게 쏴 아닌데 저 방종이요 밥 먹고 올게요 아 배고파 아까 뭐 드셨잖아요 사장님 아 그냥 배고파 그래도 지금 노지형이랑 보거형님 캐셨으니까요 배떼지에 거지새끼가 들었네 네 방송에 가세요 전 이따가 거기 방송에 참여하겠습니다 배떼고에 네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어디에요? 개 거지새끼 방송에 뭘 올렸다고요? 네 하하 좋아요 눌러줘 뚫띵아 밀수품 이런거 재밌는거 있구만 왜 네 이것도 채팅 같은데요 이거 괜찮네 밀수품 재밌겠네 밀수품 또 갈린 느낌 천양이가 꺼가지고 갈래요 갈래이 호스트가 지금 꺼가지고 그냥 갈린 느낌 어 제가 호스트에요 니가 오케이 오케이 아이 키 렉이 많아요 난이도 난이도 어떻게 해요 난이도 1.5 어려움 어려움 갑시다 2번만 폭탄 써도 돼요 나이시 나이시 B 노노노노노노 노비 노비 보거형 시간대 낮 낮 시간 낮 나 늙어서 안보여 앞에 보거형님 폭탄 써도 됩니까 아 뭐 쓰고 싶은거 마음대로 써 재미없으면 욕할거야 아 아 그럼 살리겠습니다 지금 어 어떻게 폭탄으로 잘 살려봐 네 지금 뭐 바람 부는 소리야 이거 뭐야 태풍 벌써 왔어요? T4인가 4T인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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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작하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흑인이 제 노예거든요 어 왜 거기 다섯명이예요 온다 범죄 잡으세요 깜빵 다 한번씩 공부하고 왔으니까 타사트 꼭 내야지 총은 이정도 길이는 대야죠 이정도 길이는 대야죠 약방 네 고고고 그레인저를 훔치십시오 가자 그레인저 갑시다 파워레인저 야 야 테레미온느 야 야 야 야 야 두명 두명안전 두명안전 두명 땡큐 아 뭐야 그럼 저는 아 여기니까 여기니까 그냥 산 너머 산 너머라고 산 너머 산 너머 안 너머 아니 아니 우선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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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야 그냥 일차로 내려가 일자로 일자로 보라색만 보고 가 그렇지 뭐야 왜 내려 자꾸 왜 내려 누군 그렇지 아까부터 우리 팀은 자꾸 한명씩 내려 그냥 일자로 갈게요 그냥 아니 야 시발 지름길로 갈게 야 자 야호 야 이거 왜 스플링 날렸나 왜이래 으쨰 아이 시민 개 어 괜찮다 타 타 괜찮아 우리가 제일 빨라 어 바로 앞에 어 안돼 내 폭탄 아 노래 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해 알았어 운전하고 계세요 알았어요 잔소리하지마요 아빠에요 네 여기다 오시고 내리자 운전했어 후우 어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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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어 어차피 어차피 다왔어 야 욕심부리지마 내려 걸어가 두다리 튼튼한데 왜 야 술타있는 사람들 위로해서 던져요 뭐야 우리팀 왜 다죽어 내가 어그로 어그로 내가 어그로 끌게 빵 앞에 홀딩이 펩시니 빠이 아 아이스 아 아 양치한테 죽었어 니가 곰봉되고 와요 곰봉되고 아 뭐야 죽일라그러면 누워있어 왜 아 살특공대를 해야되는데 아 페크님 여기로 올라가볼까요 아 안돼 그렇지 야 그렇지 펩시아 잘했어 굿이야 굿 아주 굿이에요 아 뭐야 뭐야 여기 택클링 택클링 던전 뭐이래 뭐이래 뭐가 위로 어디야 여기 왜이렇게 미친듯이 돌아가있어 야 다리로 올라가면 되겠다 뒷길이네 뒷길 우리 우리 팀 다 여기서 태어났다 야 나이스 한 번에 들어가죠 다섯명 우리 한 번에 들어가면 못맞거든요 거의 지금 오쌍둥이 지금 아닌지 않으면 뒤로 들어가는거 아니잖아요 아 두 명 한 곰봉 들고 어어 차 움직이나?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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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치캐 못나가잖아 지금 여기 안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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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저새끼 잡아 저거 잡아 왜그러세요 아 왜그래 형님 왜그래 탈출샷 뒤에 뒤에 나랑 같이 타는 사람 없나 야 차 왜이렇게 빨라 야 홀로갔어 차 오우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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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끌고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차 어디갔어 야 뒤조심해 뒤 여기서 뛰으셔야 돼요 아 미친 우리팀의 승리인가 이것은 아 차 빨리 차 어디갔어 아 아 TA 타 타 그렇지 바로 그 자세지 타 타 타 오케이나 가자 왼쪽에 나가자마자 왼쪽에 하나 나올거야 정면에 액 에헤드샷 여보세요 지원이 없지 잠시만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 여기 안나가 저야 기다려 봐 여기 대수님하고 직위하고 못나가요 아 여기다 벌려봐야 아 씨 윤활제 좀 뿌리고 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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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 됐어 끝났어 이거 뭐야 홀딩 원멘서 에헤 아 이런 개꿈 게임이 이래 우리가 다 이기네 아 어 어 어어 우 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 회 madre 아니 스포츠카를 뿌려가지고 좀 따라가란 말이야 왜 못따라가요? 어 뭐야 어 뭐야 미친 개잘성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아냐아냐 기다려 기다려 지금 끝내면 재미가 없어 꿀잼 끝났네 꿀잼이었습니다 아 이번 미션 개재미없었다 차라리 적어라 레이싱을 하자 판다승 뭐야 이렇게 좋아좋다하고 싫다가 이렇게 극과 극이야 야 출퇴근길 출퇴근김 어제 했던거 아 아 영화스튜디오에 찍은 새끼 누구에요 김이 아마 자 방에 양키 하나 있을텐데 양키치 뭣대로 할라그러네 그러면 사련이 안되는데 하여튼 양키는 저래서 안돼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뭐 스포츠카로 해요 오토바이 아니 오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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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토 온 듯 오프로드 아니면 슈퍼각스 양키 나갔어요 양키 오도방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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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 고 이거 다 한국인인데 짜고 갈까요 어떻게 오토바이를 우리 스카이프에 다 들어와있는게 아니라가지고 아 블레이저 블레이저 아 모기새끼 극혐 아 극혐 아이스크림은 좀 아 개 약간 노잼 아니 왜 나한테 돈이 안걸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철인 삼종경기 선수 방금 전에 목소리 옛날에 그 기억나요? 아 내 방송에서 오천원 불렀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목소리가 똑같네 으어 오천원? 복어영 수고하셨어요 그러더니 내 지갑앤품 그러면서 울던 애 있었거든 켈.. 캐릭터들이 다 애교가 넘치네 빤다한테 내것만 들어주십쇼 빤다 내게 제일 귀엽다 샷 야 지게, 지게차 있잖아 프레임 그 뭐라 그러지? 견인차 그거 레이싱 나와도 재밌겠다 서로, 서로 계속 견인할 거 아니야? 오리잡기 파이어 사연 누구야? 질라고 질났네 아 사라진 짜지세요 어머! 어머!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슬립스트림 돌입합니다 시리오 가슴 소리가 오작 되신가 뒤에 흰꼴이 생기면 슬립스트림 가능하거든요 아하핳핳핳핰핳핳핳핳 다눈이 깔고갔어 오 케백수 케백수 친추해달라그러더니 내 앞에 달리네 못따라와요 이건 자 개빠르거든 아아 죽여버릴 수 있어 케백수야 긴장해 잘가 아 미친 아 미친 형님 먼저 가겠습니다 안돼 안돼 꾀부리다 내가 죽음씨야 1등샷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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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바퀴짜리야? 아 개 극혐아 그 한랑님 왜이렇게 잘해요 여기도 아니네 아 한랑님 아 줄어들질 않아 뭐야 나이스 헤드샷 헤드샷 영원 1위는 안가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 나와 나와 반다 승리 반다 승리 오케이 반다 승리 오케이 3위로 들어간다 3위로 안 돼 그렇지 아 아 그래서 순위권 들어갔네 아 아 저 앞에 저 느린거 누구야 저거 4윤이네 아니네 진짜 거지같이 생겼다 아 아이고 한 번 더 한 더 골골골골 와 6200원 벌었어 대박사건 이번엔 색다른걸로 갑시다 다른 맵 다른 맵 오토바이 너무 그래요 아 레벨24 아 오 직이 레벨업하면서 골드 언젠가는 느흔 와 0.1도 차이로 내가 2등이 났네 아 오늘 머리 개 아프네 아침부터 머리 아프더니 스읍 왜 이렇게 아프지 자 이번에는 도주합시다 도주 도주 데스매치 아 데스매치 아니네요 아니아니에요 죄송해요 새로고침해요 새로고침해가지고 다시 하는게 나은 응 새로고침 한 번씩 누릅시다 어 망 데스매치지 개망 뭐야 데스매치야 네 내가 찌발라주지 아 나 막낌 막낌 흐흫 막낌 제가 헤드를 잘 털거든요 어 침 침 침 칫 보건님한테 붙으면 이기겠지 그건 사실 꾸밀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같은 엑스박스 기종인데 느린 애들은 뭐야 야 양키 들어온다 야야야야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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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키 안돼 내 몸짜리가 들어왔어 아 화이팅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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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키들 아이디가 도대체 왜 저럴까 마약 먹고서 만드나 저기 이뻐보이나봐 양키들 눈에는 눈에 무슨 엑스반도 찼어요 저런게 멋있나 멋있어보이나봐 나간다 아 아니 살짝 정신병 냄새 절 냥이라고 쓴거겠지 아닌가 아 A를 4로 쓴거 맞는거 같은데 아이오 하.. 개극혐 시작을 안해야 우딘 개극혐 숨기셨나 25명 사살 아 아 이거 왜 세션 시작중엔 안넘어가 냄새 난다요 아 중국냄새샷 아 기린님 한국님 한국사임 맘 맘은이 방송보면서 해야되겠다 맘은이 방송하는 맘은이 방송 제가 실시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거든요 뭐야 이 여자분 왜이렇게 이뻐 전쟁이 도전 전쟁이 야 세션 대체 뭐야 전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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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왜 시작을 안해 야... 껐다 키는 게 더 빠를 듯한 냄새 아아... 아이디 삭제했으면 좋겠다 아이디 삭제 안되나? 그게 안돼... 고클린 거 제가 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새 또 까먹으시고 노망샷 아 노지... 노지랑 전화 연결 좀 해봐야겠다 노지 왜 혼자 하고 있지? 기린님 튕긴 거 같은데요? 그럼... 저거 하다가 아... 미친... 아 미친 아이씨 제접... 제접합시다 여러분 다시 팔까요? 네... 제접을... 전 빠른 제접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.. 그거 혹시 노유은씨 핸드폰인가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.. 혹시 노유은씨 핸드폰인가요? 뭐 이런 새끼... 뭐 이런 개새끼가 있어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.. 그거 노유은씨 핸드폰인가요? 네... 맞는데요 아... 지금 방송중이세요? 여보세요? 네... 방송중이세요? 네... 어디세요? 아... 여기 아프리카TV인데요 조말문씨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아... 네네네... 알죠 네네... 그러셔가지고 방송좀 꺼달라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... 싫은데? 아아... 근데 왜 멀티를 혼자 오고 계세요? 불쌍하게 지금 방송하시지 않나요? 저 개버거님? 아 저 아프리카요...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... 아프리카 어디 사시는데요? 나... 남미 아 저 북미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아니 근데.... 아 Nä... 아예... 같은 대륙 사시네 근데... 어디 그 왜 혼자 하고 계시냐고요? 같이 안해요? 같이 하고 싶은데... 네네... 초대해주세요 아 초대 아까 보내 드렸는데 못 보셨나봐요? 눈갱당했어요? 흞.. 아 지금... 아 이제 왔네요 네... 아 이제 왔다구요? 그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요 렉... 땡걸린방이에요 거기 네 거기 렉 걸린 방이니까 들어가지 마시구요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망해가지고 네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세션 안맞는 새끼들 좀 강퇴 좀 해주세요 저기요 네네 그 새로운 방어 있으면 될까요? 아 그러면은 방을 파시겠어요? 아 안돼요 SK시죠? 네 SK는 방을 못파요 파면은 안돼요 그러면은 방 파신 다음에 저를 초대해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예 예 이 끊어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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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지가 혼자 놀고 있는데 초대 온 줄 모르고서 계속 혼자 놀고 있었대 아 스카이 푸드로 오라고 해야겠다 C支持 쯧 아 아 이거 강제로 꺼야겠네 아직 또 안들어가죠? 그 북미사시는 노예우원 씨 맞으십니까? 휴 forma Do notależ 지금 고객님 통장에서 200만원이 한꺼번에 출금 되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확인을 하신 되는데 지금 번호표 혹시 들고 계십니까? 예예예 그 OTP 그 그 저거 보안카드 지금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? 예예 그 지금 지금 예예 지금 빨리 들고서 27번 앞자리하고 30번 뒷자리 한번 불러줘 보시겠습니까 그거 그 앞자리는 앞자리가 18 네 1818 아 아 개간나 새끼 이거 눈치 깎고만 그래 네 1828 아 이 개간나 눈치 깎고만 이거 그 간나 새끼 왜 스카이퍼 안 들어오고 그러간 아 스카이퍼 들어갈래? 스카이퍼 들어와야지 형 앱박마이크를 못쓰간 지금 아 아 그럼 지금 들어가야겠네 그 너 너 조선족 아니지 오 큰고사님이세요? 사탑원 형님 뭐하시는거에요? 아 걸렸네 아 형님 하 걸렸네 또 하 씨 뭐 또 한 일주일 동안 씹겠구만 또 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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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초대 좀 해줘 노지 스카이퍼에 하 뭐야 왜 돈나가 천양아 그리고 서버 좀 뭐 뭐 뭐 뭐